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 내릴 자재는 경량자재 입니다. 텍스는 어째께 다 내려놓고 오늘 이제 그 텍스 안에 들어가는 뼈대 있죠. 경량 철제 내리러 왔습니다. 주로 그냥 엠바라 그러죠 엠바 물건이 지금 저쪽으로 쏠려 있어 갖고 차를 방향을 돌려서 대달라 그랬어요 잘못 풀르면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선 지게차 발에 갖다 대면 넘어오더라도 지게차 저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 낫죠 지금 7시 반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날씨가 밝아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캄캄한거 같아요 이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거죠 이정도 자재는 한방에 떠버려도 되요 이제 이걸 떠가지고 어째께 내려놓은 텍스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텍스가 이렇게 쫙 내려놨잖아요. 이 사이로 지나가려면은 높이 들고 지나가는게 좋은데 아 이거는 폭이 좀 되네요 단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하단이 있어갖고 그 하단높이 정도만 올라올게 될 것 같아요. 텍스는 어저께 내려놨는데 아직 하나도 못 올라갔죠 아마도 오늘 이제 자재양중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싶습니다. 자 이제 제일 아래까지 담고 들어왔구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냐 그런게 아니죠 또 한대가 있어 있네요 한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두번째 차가 후진으로 들어오고 있죠 방금 내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가 큰 차죠 왜냐면 자재가 이게 이제 엠바인데 엠바는 이제 4m 정도 나가요 아까보다 좀 더 긴 거죠 요거는 한방에 더 뜰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레트도 한바레트도 들어있고 뒤에 보면 이제 전산볼트라고 볼트도 이제 몇다발 있고 그러니깐 한바레트도 작업은 안되니까 몇번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에 있는 바레트도 떠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면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게차는 제가 이제 지게차 채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크게 재밌는건 아니에요 뭐 뻔하잖아요 지게차 작업하는게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주고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고마울 뿐이죠 지금처럼 저렇게 돌위에 대리석위에 자재를 올려놓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요 지게발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저 대리석이 잘못 끝나면은 모서리분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먼저든지 조심해야 되는건 잊지마세요 이제 이거 전산볼트라 그러죠 경량 천장공사할때 볼트를 길이에 맞게 잘려서 천장콘크리트에 박혀진 볼트에다가 넛티에다가 이걸 갖다가 거는거에요 그리고 높이를 조정해주는거에요 천장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산볼트 길이가 조정이 되겠죠 제가 이거 경량공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손에 눈에 많이 익은 자재들이죠 지금 학교들마다 왜 이런 공사를 많이 하냐 기존의 팩스들이 아미텍스, 아스칼텍스, 아미칼텍스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 성면이 청구가 되어 있어갖고 발암물질로 된 그 자재들이에요 경량자재들이에요 엄청나게 저 공사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한번씩 꽤 많은 공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다 저 텍스에 성면이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정확히 언제 없던지 모르지만 그걸 전부다 철거를 하고 성면이 안 돌아간 자재로 다 교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한 사업 같아요 제 기억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빌딩에도 전부다 그 성면이 첨부된 그 텍스와 경량간막이었거든요 그 다 철거해갖고 새로 하려면은 어마어마한거죠 그 몇 십년동안 공사에서 내부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하려면 또 몇십년 걸릴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하루 끝날 하루이틀에 끝날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성면 철거 작업이 굉장히 위험해갖고 그 철거하시는 분들은 방진복 같은거 우주인복 같은거 입고 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사석업체 그중에서 영세한 업체에서는 그냥 무작정 부셔갖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처리할때도 이 성면이라는게 안좋은게 밝혀진다음부터는 이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거에요 그 학교 화장실이 있지않습니까 화장실 칸막이도 나무라이트라고 되어 있어갖고 큐비클 칸막이라고 그러거든요 큐비클 시스템 부자재가 큐비클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판이 칸막이 판이 나무라이트라 그래갖고 그것도 역시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거에요 그것도 다 아시고 계시죠 그것도 다 철거해갖고 새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 공사한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입되는거죠 한마디로 이 성면이 들어간 자전이 굉장히 많죠 그 옛날에 시골같은경우 지붕개량사고로 많이 쓰는 고리진 그 쓰레트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성면 아닙니까 정말 그 80년대에는 그 쓰레트판에다가 돼지고기 많이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같은거 구워 먹으면은 정말 최고죠 일단 쓰레트판이 얇으니까 빨리 달궈지고 기름이 쫙 빠져요 거기다 구워 먹으면은 대리석에 구워 먹는거보다 쓰레트판에 구워 먹는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공사현장에서 말이죠 저도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발암물질이라는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굉장히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지붕이 다 그걸로 되어있어요 군부대같은경우도 예전에는 다 그 쓰레트로 되어있었잖아요 그런걸 다 지금 갈아야되니까 다 교체를 해야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교체할때 철거해서 처리하는게 새로 설치하는거다 허활식 작업이에요 흔적이죠 옛날같은 구경은 막 부셔갖고 부시면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풀러야 되거든요 그거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또 처리할때도 쉽게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성매이 많은게 바람물질인거에요 주로 이제 이런 학교 같은경우는 천정 부분 다 택스가 다르고 바람물질이고 또 화장실 칸막이가 그렇고 기존 대형 건물같은 경우는 칸막이 또 천정 화장실 칸막이 또 오래된 주택 같은경우 스크레트 같은경우가 전부 다 바람물질이잖아요 이거 다 철거하려면 그쵸 열심히 년작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학교들은 다 교체가 되었을거 같아요 제가 이제 공사를 꽤 많이 하는데요 지게차로 많이 내려줬거든요 대부분 서포도 내려주고 택스도 내려주고 경량제도 내려주는때는 다 교체작업하면 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시골같은경우 얼마나 많이 그 스크레트가 교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제가 설치해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안받히면 안되네 제가 80년대에 한 10년이상도 경량 칸막이 하는 회사에 있으면서 설치해놓은 칸막이만 해도 정말 그 많은거 다 할 수가 없겠지 모자 철거한다면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거 세월이 또 흐르면은 이 자재가 또 어떤 위협성 있는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때가 또다시 그 배치작업이 실행될 수도 있는거 언제든지 상황은 바뀌는겁니다 그 상황에 대체해야되는거는 우리 애들 복시구요 오늘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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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